부드러운 식물성 오일로 뱃속 아기와 교감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아봅시다. 암호마자 연주의 메터니티 오일 임신중 오일 마사지 방법 대마사지 배꼽을 중심으로 원형을 그리며 복부 전체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옆구리도 꼼꼼하게 펴발라줍니다. 복부 양옆에서 치골 쪽으로 작은 원을 여러 개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두 손을 옆구리로 가져간 후 숨을 내쉬면서 배꼽 아래로 손을 내리며 마사지합니다. 하트를 그리듯이 바깥쪽에서 배꼽 쪽으로 손을 내리며 마사지합니다. 가슴 마사지 방법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가슴 전체에 오일을 바르며 마사지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가슴 전체를 밀어올리듯이 마사지하면서 오일을 바릅니다. 쇄골 아래쪽에 손을 올리고 반대쪽 어깨로 쭉 밀어 마사지합니다. 엉덩이 허벅지 마사지 방법 꼬리뼈 근처에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듯이 마사지합니다. 한쪽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허벅지를 천천히 마사지합니다. 허벅지 뒷부분은 손가락을 약간 벌려서 쥐어짜듯이 마사지합니다. 피부에 좋은 비타민 E가 풍부한 메터닛 T오일은 점점 커지는 임산부배의 보습과 유연성을 지켜줍니다.